저희 제작진이 이제 어머니께 1학기 때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2학기 때는 그래도 좀 수월하지 않을까 1학기 때에 비해서 그래도 또 익숙한 친구들도 이제는 많이 익숙해지고 편해졌으니까 학교 생활도 좀 편해졌을 것 같아요. 엄마가 지금 수빈이를 이제는 강하게 키우시는데요. 늦었다고 뛰어가라는데 근데 진짜 운동 시경이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손잡고 갈 때는 한 발씩 이렇게 엇갈려서 올라가는데 혼자 가니까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네요. 반씩 이렇게 엇갈리하고 오세요. 여러분, 이곳에 오셨을까? 자, 이곳에 오세요. 잘 하고 오세요. 여러분, 이곳에 오셨을까? 여러분, 고구멘치하고 쓰레기 먹고 오세요. 스마우 아이가, 선생님 먼저 놓고 하시죠? 힘이 더 세졌어요. 전부 다 확실히. 잡아 끄는 것도 되는 거고. 손님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됐습니다. 시간이 더 걸릴 뿐이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우리 수빈이가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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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익숙해져서 딱 맞추면 줄거지 이제. 지금 혼자서 보여요. 딱 맞춰야 되거든. 아 전혀 소극적이지 않아요. 친구들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우리. 옆방이 있어? 아 우유. 아 맞아. 우유를. 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혼자서 우유를 딸 수 있을까요? 오. 아 혼자 하는구나 이제. 네. 아 저게 돼 있는지 몰랐네요. 아 몰랐어요. 혼자 딸이 처음 보셨어요? 네. 처음 보셨어요. 아 왜. 해오어. 해주고. 자기 자 해준다. 부서하고 있어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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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아 잘하네 도움을 받는 수빈이에서 친구를 도와주는 수빈이가 됐어요 이런 거를 아예 안 넣어요 그래서 김치다 저기 식판 들고 가는 게 균형을 잘 맞추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 흔들흔들 하거든요 물론 선생님이 저렇게 지켜보고 계시지만 도와주진 않으세요 그렇죠 선생님도 인내를 갖고 지켜보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대신해주는 게 더 쉬운 거거든요 지켜보는 게 더 큰 사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아 이거 들고 가는 것도 사실은 가다가 쏟을까봐 불안하더라고요 뜨겁지 않을까 쏟는 거 좀 걱정돼요 그럼요 아 씻어먹고 먹으라고 저렇게 크게 또 준 적이 없어요 다 이렇게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애기들 먹이듯이 그러니까 찢어서 먹는구나 매워 원래는 되게 잘 먹었었어요 잘 먹고 김치도 좋아했었는데 병원 다니면서부터 워낙에 안 먹어가지고 내 한 거를 다 병원 처리까지 다 하고 2반 2학기 돌봄교실 신청하는 친구는 가져오는데요 낸 사람은 상관없고 혹시나 있나? 수빈이가 아직도 한글이 잘 되지는 않고 있어요 템블린을 써야 되는데 지금 한 글자 한 글자 보며 쓰고 있잖아요 글씨를 쓰는 게 아니라 그리는 식으로 쓰고 있죠 약간은 좀 위기소침한 표정인데 그죠? 예 잠깐만 잠깐만 잤놈이 안녕 엄마 엄마 원래 이렇게 모두가 다 맞춰야지 집에 갈 수 있거든요 아이들 집에 빨리 가고 싶지만 수빈이가 닿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수빈이가 정말 힘든 병을 이겨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의 힘든 상황도 저렇게 이겨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의지가 강한 아이가 싶습니다 제가 저렇게 아픈 아이들 병원에 오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너만큼 강한 사람이 없다 너가 더 힘든 것도 이겨내지 않는 거야 선생님은 너가 존경스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만큼 강한 사람이 없었을 때까지 기다리고 싶어요 그러겠죠? 누나, 휴대전화는 우선의 신경도 이따가 하고요 누나 안녕 어 아니, 뭐죠? 우와, 잘했어, 나오세요 이제? 지금은 편하게 하면 돼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Gr eve transactions maxim saving 갓 og scenes 남뒤로 machines 남뒤로 기계 key endre quest chances 易 손 Ephesus 회 Scripture 레 쌈 angi 비 세븐 크리 spectacle 스틴 촬영 다 보셨어요? 네. 2학기 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러게요. 많이 컸네요. 엄청 많이 좋아졌네요. 지금 너무 잘생겼어. 네. 지금처럼. 네. 지금처럼만 자라주면. 네.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들 만나고. 네. 그것도 수빈이한테 정말 행운이고 다행스러운 일일 것 같아요. 네. 수빈아, 엄마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너가 학교생활 잘할 수 있을지, 친구들하고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엄마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가 너무 씩씩하게. 응. 잘 해줘서 너무 고맙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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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갈기. 학교 계단 올라다닌 거 힘들지 않아요? temu우니아. 힘들어. 힘들어요? 네. 근데 어떻게 올라가요? 그냥 이렇게 갈거. 응, 또 밥 먹는 건 안 힘들어요? 밥 먹는 거? 응? 조금 힘들어. 왜? 응. 안 힘들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빈이의 하루를 지켜봤습니다 참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말이죠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더 크게 되면 못 보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되게 소중하고 그리고 힘들어하면 더 많이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대하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텐데 지금 우리 수빈이 같은 경우에는 몸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서 더더욱 자립적이지 못하고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강했을 것 같은데 대견하게 씩씩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지금 마음이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수빈이 모습 보니까 저는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수빈이를 보면서 저 아이가 저렇게 약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병도 이겨냈듯이 오늘 하루하루의 도전도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저렇게 당당하게 하고 있구나 나는 저 아이만큼 저렇게 인생의 힘든 상황을 도전하면서 내가 감당하려고 다 하고 있나 이런 게 오히려 부끄러워질 정도로 수빈이 모습 보면서 배운 게 많았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하루하루를 아이들이 스스로 무언가 해보려고 열심히 살아가고 도전하면서 발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잘못해서 지나치게 도와준다든가 아니면 부모의 욕심이나 어떤 불안감 때문에 아이들을 지나치게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스스로 걸어가는 그 발전의 길을 가로막는 게 많은데 약간 뒤로 물러나서 응원하는 태도로 우리 아이들을 봐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근두근 학교에 가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서천석 해설위원 캐스터 김성우지호였습니다 기초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만나요